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웹서버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썬이 필요해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웹서버와 파이썬을 서로 연동해서 웹서버로 들어온 정보를 파이썬이 동작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는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응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볼 것입니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웹서버가 필요해요. 여러분 이 웹원에서 혹시나 비트나미 WAMP라는 것을 이미 설치하셨다면 그러면 이 수업에서는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혹시나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웹원에서 더 이상 다른 솔루션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트나미 WAMP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좀 해주세요. WAMP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아파치 웹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WAMP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이것이 설치되는지 좀 보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MySQL root to password를 물어보는 부분에서는 1, 6개를 입력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 서비스에선 이런 비밀번호 쓰면 안 되죠. 자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세요. 자 설치가 잘 끝난 이후에는 우리 웹서버가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. 127.0.0.1 엔터 쳤을 때 저처럼 여러분이 설치한 웹서버의 소개 페이지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웹서버를 설치한 겁니다. 자 그리고 저는 이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에디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, add project 폴더. 저는 아톰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각자 자기가 편한 에디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저는 비트나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서버를 깔았기 때문에 시드라이브에 비트나미 밑에 WAMP 스택 밑에 아파치2에 htdocs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했습니다. 자 이 디렉토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웹서버가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찾는 최상의 디렉토리가 htdocs고 저걸 뭐라고도 하냐면 다큐먼트, 루트, 문서의 최상의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index.html이란 파일이 바로 그것이죠. 자 요걸 제가 hello python이라고 한 다음에 저장하고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이에요. 즉 웹서버를 이용, 웹서버가 동작하게 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까지 준비하셨으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셨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파이썬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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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